수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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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땡겨요? 아니 화장실 급하다 화장실은 급하다 수사탕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땡겨요 여러분이 이렇게 확고하시니 저희가 한 곡만 더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듣고 싶은 거 한 곡 있으신가요? I love you? 저희가 이 날씨와 이 초록초록한 공간에 있는 리스트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초록초록한 공간에서 리스트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러면은 소리가 가장 큰 걸 불러드릴게요 막 지으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진짜 들어야만 하겠다 어떤 뮤셜 라이브 언제 들을지 모르는데 이 곡은 들어야겠다 그런 곡은 크레셔띠 인공잔띠 알러드 약간 이게 이게 그냥 그냥 노래 아시는 거 맞죠? 그냥 점점 더 커지는 거 같은데 그럼 어? 그럼 점점 더 커지니까 크레셔띠 부를래? 크레셔띠 크레셔띠를 부르고 알러비까지만 부르세요 크레셔띠 부르고 알러비 부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현재 지금 V LIVE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10만명이 더 많아요 아 드디어%1 10만명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2곡을 누르고 강사의 요장을 드리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곡인 만큼 여러분 많이 따라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함께 즐겨주실 수 있으십니까? 네 여러분 고개 까딱까딱 내 목소리가 멋져 내 숨소리가 커져 아무리 듣지 않는 내 마음 알지니 그룹에 너 목소리를 높여 날 좀 알아줘 내 목소리를 잡아 캡치해 다행히 오해 짚고 늘어난 아픔을 너를 잡게 만든 아픔을 소리쳐 널 비추는 한이 향해 오늘 같이 날아주도록 그 생각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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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날아주도록 그 생각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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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내 목소리가 하늘에 다 울려 구름도 날 들킬 거지 맘에 들을 거지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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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내 목소리가 하늘에 다 울려 내 목소리가 하늘에 다 울려 구름도 날 들킬 거지 맘에 들을 거지 갈라 4 곁은 2 3 3 배우 강의 3 4 4 삶 0 9 5 4 5 5 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